작고 작은 비지배층 고야놈들 반갑습니다. 향대감이요. 오늘 해볼 강의는 아니 이야기는 왕의 호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네. 자네들도 아시다시피 대한제국과 조선 같은 경우에는 군주제이올시다. 이 나라의 유일하신 적동자이신 폐하께서 그리고 전하께서 통치를 하셨고 열성족께서 또한 계셨는데 사실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복잡한 체계를 이루고 있소이다. 특히 호칭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호칭을 통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했는가 그리고 우리 고야놈들이 왕실에서는 아 이러한 식으로 해석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구나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요. 그러면 이번에 가보도록 하겠소이다. 먼저 왕의 호칭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가 어딘지 아는 자 있는가? 대감님 저 여기 어딘지 알 것 같아서 옵니다. 종묘요. 맞소이다. 종묘 혹시 어떤 건물인지까지 아시는가? 정전일세. 당연히 위패를 모신 곳이요. 그럼 종묘에서 뭐 잔치라도 하는가? 정신차리게. 종묘는 원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위패 신주단지를 모셔놓는 공간이요. 그래서 이 종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대감님 왜 종묘에 대한 얘기가 필요하옵니까? 라고 착각을 할 수는 있네만 사실 오늘 볼 부분은 종묘를 보고 싶은 게 아니오시다. 그러면 종묘는 왜 꺼내셨사옵니까? 종묘 안에 있는 걸 좀 보려고 하네. 이게 뭡니까 대감님? 이란 소리를 할 수 있는데 이 나무 흔히 가운데에 구멍이 나 있는 이 부위는 무엇이냐? 신주단지요. 이제 종묘에서 제례를 지내거나 제사를 지냈을 때 신주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신주단지가 생겼소이다. 그런데 신주단지가 뭘 하는 것이옵니까? 돌아가신 선왕이나 왕실의 분들의 이름이나 아니면 시호를 적어놓는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감님,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하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집중해서 볼 부분은 여기요. 한자? 이걸 어떻게 읽어요? 아니 이걸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지퍼만큼 안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읽으라는 소리옵니까? 자, 그래서 자네들을 위해서 소관이 준비를 해왔소이다. 저작권의 백성들은 한자를 못 읽기 때문에 앞에 거부터 좀 보도록 하겠소이다. 예순, 성철, 장희, 해위, 익렬, 명선이라고 적혀있소이다. 앞에 부분은. 그럼 뒷부분은 도대체 뭐 어떻게 적혀있느냐? 수경, 광헌, 융인, 소, 숙, 정헌, 정순이라고 적혀있네. 그런데 사실 사진에 잘려 있어서 문제일 뿐이지 뒷내용까지 나머지 여기 숨겨져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왕후 김씨라고 적혀있소이다. 아이고 도대체 이건 뭡니까? 저는 살다가 이런 건 처음 들어보는데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네만 이 부분을 오늘 봐야지만 왕의 호칭에 대해서 슬슬 이해할 수 있는 것이오. 자, 여기 있는 방금 전에 글자들을 다 합쳐보면 어디에서 많이 본 듯한 글씨가 보일 것일세. 뭐가 있다는 말씀이옵니까? 여기 다른 거 볼 필요 없네. 정, 순, 왕, 후, 김씨라고 적혀있소. 예? 그 자가 누군데요? 정순, 왕후이시네. 이제 김씨라는 부분은 제외가 됐을 텐데 보통 얘기를 했을 때 정순, 왕후이시옵시다. 대감님 저는 정순, 왕후가 누군지를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들에게 설명을 조금 해주자면 과연 정순, 왕후의 배우자 과연 어떤 전하의 개비였는가? 항상 조선사를 얘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염소 항상 조선사 자료 찾을 때마다 나오는 자료계의 염소 영조, 대왕이시네. 음, 영조, 대왕이신데 방금 전에 말했던 정순, 왕후 같은 경우에는 영조, 대왕의 개비이오시다. 즉, 우리가 평상시에 얘기하던 정순, 왕후라는 이름 외에도 실질적으로 저렇게 앞에 수많은 존오 같은 글을 붙이던가 시호를 붙이네. 즉, 우리가 알고 있었던, 흔히 익숙했던 이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여러 방향으로, 여러 갈래로 부를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앞에 정순, 왕후의 신주단지를 보여주게 된 것이오. 그래서 뒤에 글을 조금 보자면 왕의 호칭에 대해서 오늘 소관이 얘기를 한다고 하였었는데 사실 왕은 놀랍게도 전하와 폐하께서는 태어나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호칭이 여러 개가 존재하고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시네. 예? 그게 뭔 소리옵니까? 대감님. 여기를 봐줘야 하는 것이오. 어? 이거 뭔데요? 병풍 아니옵니까? 병풍. 도대체 이게 무엇이옵니까? 라고 말하는 자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옵자면 이 병풍 같은 경우에는 왕세자 탄강 진화도 병풍이라는 것이오. 지금의 폐하께서 왕세자에게 탄생을 축하하면서 그해 2월 14일에 창덕궁 인정전에서 거행한 진할의 의식 광경을 그린 궁중 기록하이오. 즉, 말 그대로 왕세자가 태어난 걸 축하하기 위해서 그린 병풍이라는 것이오. 예? 그런데 이 얘기가 왜 나오시는 겁니까? 앞서 얘기하지 않았는가? 왕의 호칭은 태어날 때부터 흉서하실 때까지 여러 개가 생성되고 소멸된다. 즉, 우리는 초기, 즉 태어나셨을 때부터를 살펴볼 것이오. 이분이 누구신 것 같습니까? 항상 나오시는, 이분도 조선 자료를 찾아보면 항상 나오시는 염소이시네. 맞습니다. 태조. 태상왕 이지올시다. 그러면 왜 대감님 이걸 보여주는 것이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조선 초기 부분을 조금 살펴봐야 한 듯해. 즉, 태상왕께서 조선을 건국하신 이후에 어떠한 체계로 굴러갔는가? 이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조선 초기 당시엔 말이요. 왕에게 아명이 존재했어요. 예? 대감님, 아명이 무엇이옵니까? 저는 아명이라는 걸 처음 들어보는데요. 아명이라고 말하면 모르는 자들이 많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조선시대 때 귀신을 피하기 위해서 붙였던 개똥이, 그리고 쇠똥이, 버러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던 조금 천한 이름을 붙여서 귀신을 피하고 오래 살 수 있도록 붙여줬던 그런 이름들을 얘기하는 것일세. 대감님, 그러면 왕에게 이런 아명이 존재했다는 것이옵니까? 맞네. 전하와 폐하께서도 아명이 존재하셨소이다. 대표적으로 기록 같은 걸 좀 살펴본다면 연상군, 폐주 같은 경우에는 무작금이라는 이름이 있었소이다. 그리고 중종대왕의 적장자이신 분께서는 어기라는 이름이 붙였소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선왕조실록에서도 그러한 기록들이 발경이 되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했다시피 이 조선왕실의 왕이 어렸던 시절에는 귀신을 피하기 위해서 약간 그런 식으로 귀하지 않은 천한 이름으로 일부러 지었다는 것일세. 똑같이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다. 대감님, 혹시 아명을 안 붙이는 경우도 있사옵니까? 있어요. 아니, 왜 또 영조대왕께서 나오시는 것이옵니까? 앞으로 6장은 더 넘게 베셔야 하는 분이오. 어쩔 수 없소이다. 어진이 남은 게 없어가지고 있는 어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항상 조선 후기를 설명할 때는 이분이 나올 수밖에 없소이다. 그래서 앞으로 조선 전기 같은 경우에는 태상왕의 어진이, 태조 어진이 나올 것이고 조선 후기 같은 경우에는 영조 어진이 나오게 될 것일세. 그래서 후기 얘기를 살짝 해보려고 하는데 후기도 똑같이 아명을 쏘오. 대군, 군, 공주, 옹주 다 아명을 썼다가 갑자기 여기서 변경이 하나가 생기요. 중전마마의 큰아들, 즉 원자라는 이름을 쓰게 되네. 그게 뭔 소리입니까?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던 무작금이나 억, 곤명 같은 그런 아명을 쓰는 게 아니라 중전마마의 큰아들, 즉 적통자. 문제가 없으면 무조건 왕위에 오르실 분은 원자라는 별칭으로 부르게 되옵시다. 대감님, 그럼 원자라고 부르면 되는 것이옵니다. 아닐세. 그 뒤에 또 존칭체. 흔히 말하는 10살 이전에 있는 10살 이전에 있는 왕실의 자식들 같은 경우에는 아기씨라고 뒤에 존칭어가 또 붙소이다. 그래서 세자 전화를 가리켰을 때 세자라는 표현을 지금 쓸 수가 없어요. 왜냐? 세자 같은 경우에는 조선에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조선에서 선택을 하는 거긴 하지만 의뢰적이라도 청나라와 명나라에 갔다 왔어야 됐기 때문에 그쪽에 또 얘기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지만 세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세자라는 표현 대신에 원자를 썼고 원자 아기씨라고 불렀었네. 실질적으로 기록으로도 이소이다. 중전마마의 장자 같은 경우에는 원자 아기씨라고 부르게 된다. 그러면 뭐 이게 끝이 옵니까? 아니, 뭐가 더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하는 자들이 있단 말일세. 대감님, 저희 이거 모르니까 대감님이 사기치면 다 통할 수 있는 거 아니옵니까? 증자를 들이내십시오. 증자를! 내가 하루 이틀 당하는 줄 압니까? 당신은 거짓으로 가득 찬서! 라고 말하는 자네를 위해서 준비했소이다. 이게 무엇일까? 이것도 뭔 책인데요? 대감님 하는 자들을 위해서 보여주자면 이 부분을 확대해서 앞에 있었던 이 책에서 이쪽 부분을 확대해서 보게 된다면 원자 아기씨 장태의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건 또 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지금의 폐하의 세자께서 태어나실 때 인원들을 불러, 관리들이 편찬한 책이요. 장태의괴라는 것은 흔히 말했다시피 약간 산실에 관련된 얘기인데 조선왕실에 아이가 태어나고 보살피고 그런 과정을 기록한 책이라고 좀 보면 되는데 이렇게 실제로 지금의 세자께서 태어났을 때는 아직 세자라는 책봉식을 못했기 때문에 원자 아기씨라고 부르게 되어서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기록이 있는 것이오. 원자 아기씨. 그러면 대감님 원자 아기씨라 불렀다가 언제 세자로 불려지게 되는 것이옵니까? 이거 받으면서 여기 있는 이 유물 자체가 무엇이냐? 세자임을 책봉하는 증명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문조 왕세자 책봉 죽책이오시다. 죽책이 뭔데요? 대감님 여기 보암에는 일반적인 책이 아니라 이렇게 대나무를 갈라가지고 이렇게 한자씩 적어놨지 그리고 이렇게 화려한 금속으로 이렇게 보강을 했는데 이거 자체가 흔히 말했다시피 너는 이제부터 그냥 원자가 아니라 세자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책을 좀 내리네. 죽책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거 도대체 누가 보낸 것이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죽책 같은 왕세자 책봉 죽책 같은 경우에는 순조대왕께서 하나뿐인 아들이신 효명세자를 왕세자로 책봉하면서 내린 죽책이오. 근데 방금 전에 이 죽책의 이름은 효명왕세자 책봉 죽책이 아니온대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네만 이제 효명세자께서는 문조로 추승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문조 왕세자 책봉 죽책이라고 부르게 되어올시다. 이러한 죽책들을 보면은 앞부분 쪽에 언제 이런 걸 했는지를 적어놨단 말이 있어요. 여기 보아하면은 여기 있구려. 임신 7월 심미사 초 6일 병자라고 적혀 있구려. 이게 무슨 소리냐. 임신년 7월 그리고 심미사 때 사길이란 뜻이오. 사길이 뭐 온대요? 대감님하고 물어본다면 음력의 매달 초하룻날이 옵시다. 음력의 초하룻날이 무엇이옵니까? 매달 1일. 음력으로서 매달 1일을 사길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그날 초 6일. 그 달의 여섯째 날에 이렇게 죽책을 내렸다는 소리옵시다. 그럼 초 6일은 무엇이옵니까? 그 달의 첫 번째 6일.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죽책을 내리게 되면서부터 실질적으로 이름을 받게 된다. 예? 잠깐만요. 이름이라니요? 그럼 설마 원자는 그냥 별명 같은 게 아니라 계속 그걸로만 불러야 했던 겁니까? 맞네. 세자로 책봉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름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세자로 책봉이 될 때까지 얼마나 걸리냐. 보통 10살 이후에 세자로 책봉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후서부터 세자로 책봉됐을 때 이름을 같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게 무엇이냐면 왜 세자 책봉 내 당시 때 세자를 책봉할 때 이름을 받는 것이냐. 궁금한 자들이 있을 거다 아니요. 다른 것도 많잖아. 그냥 10살 되면 주는 거 아니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10살 이전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것도 맞는 이유네만 실질적인 이유는 종묘와 사직의 왕세자를 책봉했다는 안내를 해야 되네. 그러니까 조상님들께 열성적께 인사를 드려야지. 아 저희 제 뒤를 이을 세자를 책봉했습니다. 그래서 조상님이 물어볼 것 아닌가. 아니 그래 우리 왕실의 후손을 이을 자 세자를 정했는데 그 세자 이름이 뭐냐. 그러면 무명이오. 무명이오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니까. 무명이오입니다. 이러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내리는 것이다. 그러면 이거 이름 내릴 때 혹시 어떤 식으로 내리는 것이옵니까? 갑자기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뭔가 세자 책봉을 했었을 때 이름을 내려준다고 하면 뭔가 남들과는 다르게 이름을 받을 것 같은데 자 오늘도 조선 자료의 염소이신 항상 담으시는 영조대왕께서 예제를 보여주셨소이다.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첫 번째 전하께서 세자 책봉을 한다면서 이름 후보군을 만들어 올라고 시키네. 그러면 신하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또 이거 보면서 대감님 시대가 다른데요 하는 헛소리하지 마시게 소관이 최대한 최대한 힘들게 모아온 거예요. 같은 시대 사람을 다 붙여달라고 하는 건 그거는 자네 심보가 아주 고약한 것일세. 그래서 이렇게 신하들이 모이는데 아 그러면은 세자의 이름을 정할 때는 모든 신하들이 모이는 것이옵니까? 아닐세. 좀 급이 되는 신하들만 모이오. 예? 그러면 어떤 신하들이 모이는 것이옵니까? 간단하지. 흔히 말하는 당상관들. 높은 급이 높은 당상관들과 그리고 각각 육조의 참판 이상이 회의에 모이게 되네. 그리고 더 재미난 게 뭐냐면 세자 이름 후보군을 가지고 와라.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라고 하명하셔도 바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이걸 좀 재미난 부분이 무엇이냐면 길이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 그게 무슨 소리옵니까? 이름을 정하는 게 아니라 이름 후보군을 만들기 위해서 만나는 날 또한 정해야 하네. 길이를 정해야 되는 것이오. 그러니까 날도 부정을 타면 안 된다고 해서 예조 같은 곳에서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아, 이날은 길이니까 이때 신하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오. 길일날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네. 그래서 이름을 이제 후보군을 뽑아올 것 아닌가. 그래서 영조대왕 당시 때 세자에게 세자 이름을 정하기 위해서 세 개의 이름 후보군이 올라가게 돼요. 그중에서 이제 세 개가 올라가게 되면 영조대왕께서 낙점을 하시는 거지. 어? 세자의 이름으로 이게 좋겠다. 그렇게 고르는 것인데 이렇게 세 개 중에서 골라지게 되는 이름을 정명단자라고 얘기를 하고 정해진. 왜냐하면 보통 이름이 한 글자거든. 거짓말 치지 마십시오. 태종께서는 이름이 두 글자 아니셨습니까? 나를 능멸히 들은 것이옵니까? 자꾸 망한 망조 얘기 좀 하지 마시게. 그건 고려 때 얘기를 좀 해야 돼서. 약간 조선 초기 당시 같은 경우에는 고려의 문화가 조금 섞여야 되는 것이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면 밑도 끝도 없어서 그 제외하고 그 뒤에 계속 조선의 문화가 그대로 유지됐을 때 얘기를 좀 하는 것일세. 이렇게 집중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외자를 쓰는 경우가 많았고 그 외자를 정명단자라고 얘기를 했었다. 그래서 전하께서 하나를 낙점하시고 다시 신하들한테 하사신해. 그럼 그거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네. 신하들한테. 보여주면서 아 모든 신하들이 이제 세자의 이름을 알게 되는 거지. 예?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사옵니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되게 나중에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일세.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뽑힌 이름 하나는 붉은 보자기로 감싸서 붉은 함에다가 다시 보관을 하게 되는 것이오. 이렇게 해서 이름을 보관하게 되는 것이다. 와 이렇게 세자의 이름을 정하는 것이 복잡하옵니까? 어? 잠깐만 그렇다면 유학자들은 어떨까? 미스터 양반들은 어떨까? 갑자기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어이 갑자기 왕실이야 원래 복잡은 하겠지만 그럼 양반가들도 조금 뭔가 그럴싸하게 했겠지 라고 생각을 해내만 사실상 이 사대부가 사가들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상 그냥 대충 짓다고 보면 되네. 관례를 치를 때 이제 자를 주면서도 이름을 그냥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차이가 없네. 그래서 왕실과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받는 방식이 크게 차이가 존재를 한다. 아니 그럼 왜 세자 같은 경우 이름을 줬을 때 굉장히 그렇게 복잡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옵니까? 자 너무나도 간단하고 피휘 때문에 피휘하는 자들이 있을까? 자 피휘라고 들어본 자들 손 들어보시게 어 들어본 자들이 좀 마음 그려 피휘가 무엇이옵니까? 밑에 적게 있는 한자 보이요? 회피할 때 피가 이거이요? 말 그대로 왕의 글자 그러니까 왕의 이름은 함부로 써서는 아니더래요. 세자라면서요? 세자는 왕이 아니잖아요? 저를 능멸해 두시는 겁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왕세자라는 뜻은 역으로 말하자면 왕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오. 즉 전하가 되실 가능성이 높은 것인데 생각을 해보시기나 만약에 큰 대자 써버렸어요. 그냥 갑자기 신하들이 귀찮아가지고 야 우리 오늘 대충 짓자 그래가지고 클 대자로 정했네 그러면 클 대자를 이제 못 쓰게 되네 난리가 나게 되는 것이오. 조선 팔도에 큰 대자를 못 쓰니까 이제 앞으로 음식 사 먹을 때 대자 음식은 없는 거야 세상에 소중만 시켜야 되는 것일세 그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 발생하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어렵고 복잡하면서도 좋은 뜻이 가진 외자를 찾아서 쓰게 되는 것일세 클 거자 쓰면 된다고 클 거자랑 큰 대자가 똑같으면 두 한자가 나올 필요가 없겠지요 엄연히 조금 엄격하게 따지자면 한자 뜻이 다르긴 하고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이 한자를 못 쓰게 되는 양반들과 백성들이 그 한자를 자주 쓰는 한자를 쓰게 되면 그 한자를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찾게 되는 것이오시다 그래서 대감님 저 궁금한 게 있사옵니다 어떤 게 궁금한가 대감님이 말씀하시기에 조선이나 대한제국 당시 때는 이름을 그대로 부르면 싸우자는 의미였잖아요 맞네 그럼 이름을 왜지 싸옵니까 아까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조상님께 얘기해야 된다고 아 그렇군요 그렇지만 그럼 이름 비스무리한 거 써야 되지 않사옵니까 그러네 그러면은 혹시 맞네 자 같은 경우에는 양반과 왕실 구분 없이 관례 성인이 되었다는 관례를 치르게 되면은 자동으로 받게 되오이다 이거는 왕실이랑 양반이랑 큰 차이가 없네 어 잠깐만 궁금한 게 더 있사옵니다 대감님 이번엔 또 뭔가 호는요 사실 웬만하면 호를 쓰잖아요 그리고 호가 유명하지 않사옵니까 자신의 성향이나 이런 것도 다 드러내는 것이고 오 맞아 호 중요하지 호는 누가 지어줄까 이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어 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기가 스스로 짓는 경우나 아니면은 부왕께서 상왕이시지 이 상황에서는 상왕께서 이제 세자에게 지금의 전화가 세자이실 때 호를 내려주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자기 스스로도 자호도 많이 지으셨소이다 대감님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증자를 대보십시오 자 오늘도 나오신 그분 조선 역사 자료에 항상 나오시는 항상 없으면은 그냥 말을 꺼낼 수 없는 열 가지 이야기 중에서 아홉 가지가 증발하시는 또 영조 대왕께서 등장하셨소이다 왜 이 얘기가 또 나오게 되느냐 영조 대왕께서는 굉장히 많은 호를 가지셨네 예? 호가 많았다고요? 호는 개수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왜 영조 대왕이 지옵니까? 아 조선에 계신 열송조들 중에서 가장 많은 호를 가지신 분이 오시다 그렇기 때문에 영조 대왕을 꺼내오게 된 것이고 대표적으로 영조 대왕께서는 자기 스스로 자성옹 성성옹이라고 호를 지으셨소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신이 효도하지 못함에 대해서 슬퍼하듯이 호를 지으신 것일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보여주는 건 두 개지만 여러 개가 더 있어요 다만 그거는 이제 보여주질 않고 간단하게 했던 것일세 야 그러면은 자했고 호했고 이 이름 했으면 어? 끝난 거 아니옵니까? 일부 짧은데요? 그런 자네를 위해서 소관이 준비했소이다 어서와 고증은 처음이지 하하하하하하 살아계실 때 굉장히 많은 호칭을 받게 되는데 이제 이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소이다 봉작명 봉작명이 무엇이냐 봉작이라는 거에서 알게 돼야 되는데 흔히 말하는 풍계 같은 거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네 엄밀히 말하자면은 전하나 폐하 같은 경우만 보고 있는 것이요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는 경우는 아직 대한지국 이전 조선 얘기만 할 것일세 이렇게 보아하면은 원자 왕세자 조선 국왕으로 나눠지게 되네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원자는 뭐 때문에 쓰는 거라고 세자로 책봉되기 전에 즉 열 살 이전까지 원자라고 호칭이 붙게 돼요 그 뒤에 세자 책봉을 받게 된다면 공식적인 봉작명으로는 왕세자를 쓰시게 되네 왜 세자가 아니라 왕세자이옵니까 전하가 되니까 황제가 될 수는 없잖아 뭐 가능할 수는 있네 세자로 태어나셔서 북경을 점령하면 되네 달려가가지고 영경을 점령하면은 황제가 되실 수 있기는 허지에 그러면 가능은 안 돼 안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소관이 얘기하건대 왕세자다 그러면은 폐하 같은 경우 지금 대한제국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이옵니까 황태자 예소희가 황태자로 부르게 되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진아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구강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네 공식명으로는 대감님 왜 조선구강입니까 그냥 구강이라고 적으면 되지 않사옵니까 자 이제 호칭을 보면 알겠지만 이 봉장명이라는 건 황제에게 받는 것이오 그러면 황제는 어디 계신가 바로 북경에 계신다 명가청으로부터 받아왔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구강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일세 그럼 대감님 이게 끝이옵니까 봉장명 쉬운데요 그런 자네를 위해서 추가정보 드렸습니다 아 이건 또 뭡니까 대감님 걱정하지 마시게 소감말만 들으면 쉬워질 수 있어요 뒤에 또 존칭을 붙이게 돼요 예를 들자면 원자 같은 경우에는 원자궁으로 부르게 되네 왕세자 같은 경우에는 세자저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왕세자저하라고 실제로 서신 같은 걸 보아면 있소이다 그리고 조선구강 같은 경우에는 조선구강전하 이런 식으로 공식 서신 같은 거에는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소이다 음 실제는 이렇게 되어 있네 아니 대감님 그러면은 앞에 거는 호칭이고 뒤에 거는 약간 존칭 붙듯이 붙는 거죠 맞네 이거는 약간 대감 마님 상감 마마 이런 식으로 마마 자체가 누구를 호칭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뒤에서 붙이는 그런 느낌으로 되는 것일세 대감 영빈 이씨는 선의공 해빈께서는 해경궁이라는 칭호 받으셨는데 이것도 같은 것이옵니까 뭐지 뭐야 자네들 누군가 이거는 얘기할 생각이 없었는데 너무 질문이 좋아가지고 대답해 주도록 하겠소이다 해경궁 홍식 이런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중전마마 아니면 후궁들 아니면 개비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왕실 어르신이지 않소일까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언급을 하기보다는 거주하는 지역 건물을 얘기를 하네 근데 이 얘기를 원래 그 다음에 해주려고 했소이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얘기하는 존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궁 저하 전하 같은 거를 좀 살펴봐야 되네 어 이거 여기 파란색으로 글씨가 뭔가 염색이 되는 듯이 십사옵니다 맞네 이거 왜 도대체 표현을 하셨사옵니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종기하신 분들 왕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는 게 아니라 우회에서 그 자체를 말하기보다는 그걸 보는 거지 그 계시는 건물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소이다 아 그렇사옵니까 그럼 파란 글씨는 무슨 뜻이옵니까 이거 글자들 잘 보시게 빨간 글씨는 중요하지 않소이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조선 구강 전하지 왕세자 저하 원자 궁이지 않소일까 자 건물 하나를 소개하고자 하는데 이거 혹시 무슨 건물인지 아는 자들이 있소일까 근정전일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빨간 글씨를 봐줘요 근정전 즉 옛날 같은 조선과 대한제국 같은 경우에는 각각 건물이 등급이 존재했었네 건물에도 종기함이 존재하는데 어떠한 자가 건물을 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등급이 정해지는데 여기에서 근정전에서 알다시피 전 같은 경우에는 전하께서 상간마마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건물임을 의미하는 것이오 그렇기 때문에 전하라고 존칭이 붙는 것이오 그렇게 되는 것이다 다음 건물 좀 소개를 시켜주도록 하겠소이다 이 건물 혹시 아는 자 있는가 이거는 조금 난이도가 높을 수도 있소이다 운 연현 궁 이해하소이까 말 그대로 그 뒤에 붙는 존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죽어있던 건물이나 자주 사용하는 건물을 사람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게 아니라 우회해서 그렇게 부르는 방식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소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 것이다 그럼 운영궁에는 실제로 누가 사셨사옵니까 국태공전하 국태공전하가 누구옵니까 아 국태공전하를 모르시는구나 그러면 자네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하옵자면 운영대감이시네 그래서 운영대감이 누군데요 흥선대웅군이시네 흥선대웅군이 누군데요 흥선대웅군이 누군데요 아하 하면 바로 의금부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요 이 버르지 같은 역정로만 이렇게 해서 끊지 날 거라고 생각을 했데만 아직 하나가 더 나왔어요 이제 시작일세 이제부터 여기가 좀 골때리는 내용이 시작되게 되는 것인데 뭐 앞에 거는 자네들이 들었을 때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전하 저하 궁 마마 이런 표현 이거는 뭐 있다고 생각을 하옵니다 소간도 이해가 되옵니다 근데 존호라니 이건 또 뭔 소리입니까 호는 들어봤지만 존호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사실 존호라는 거는 종기하는 호칭 같은 거여서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의미 같은 경우에는 상황, 지금의 전화보다 더 높으신 분들을 부르는 말인데 보통 이런 경우로 쓰이는 경우가 없네 애초에 조선에서 상황이 별로 안 계시오 이해했는가? 약간 상황이 계시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 의미로 보통 많이 사용이 됐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호, 부를 호, 호지만 존귀한 호 그러니까 전하께서 살아계실 때 돌아가신 게 아니오 이거 헷갈리면 안 되네 풍사하실 때가 아니라 말 그대로 생전에 신하들이 전하의 업적과 덕과 공을 칭송하기 위해서 올리는 호요 그런 의미가 존호인 것일세 그래서 우리 또 태조 대왕께서 조선 초기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건국을 하신 분이시니 얘기를 좀 하옵자면 존호라는 건 앞서 얘기했다시피 왕의 업적을 칭송하기 위해서 살아계실 때 신하들이 올리는 호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존호라는 걸 처음으로 받으신 분이 누구시냐 누가 봐도 뻔하지 이거는 누가 봐도 모를 수가 없어요 아니 왜냐하면 건국을 하시지 않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태조 대왕께서 먼저 받으셨다 그러면 태조 대왕께서는 존호가 무엇이옵니까? 개운 신무이시네 맞쏘이다 존호라는 거는 보통 길게 붙이지 않고 네 글자로 그래서 이렇게 네 글자를 형식을 지키면서 하다가 자 이렇게 하면 조선이 재미가 없네 자네들의 쉬운 조선사에 오늘도 등장하는 난이도 높이는 왕께서 한 분이 계시오 자 누구실 것 같습니까? 사실 이건 이제 초본이어가지고 모르는 자들이 많을 듯 싶은데 세조 대왕이지요 아니 세조 대왕은 왜 나오시옵니까? 신하들이 세조 대왕의 존호를 바칠 때 생각해보니 우리 세조 대왕께서는 네 글자로 표현이 안 되네 이건 여덟 글자 감이야 하면서 그냥 다다다다다다 해서 여덟자를 딱 바친 것이오 이야 이 얼마나 아름다운 문화인가 신하가 왕을 칭송하고 진정으로 왕다운 왕이 나타나셨으니 이거야말로 진정으로 아름다운 유교 국가 아닌가 그래서 여덟 글자로 존호를 바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기야 조선이 몇 년이 됐었다? 400명이 넘게 운영이 됐던 국가다 역으로 얘기를 하옵자면 왼쪽에 계시는 태조 대왕 때부터 여기 영조 대왕 때까지 쭉 지나가면서 잘 생각을 해보게 무슨 사건들이 있었는지 흥구가 몰락하고 사림이 특세를 하는데 사림은 뭘 중시 여긴다? 유학을 중시 여긴다 그중에 뭘? 성리학을 중시 여긴다 근데 아까 전에 조노는 뭐다? 아름다운 유교문화다 그리고 전하께서 살아계실 때 조노를 아름답게 바치면은 이거야말로 눈에 들 수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요 맞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한 번 두 번에서 끝났던 게 너도 나도 바치기 시작하네 이게 무슨 소리옵니까? 조노를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 여덟 번 이렇게 계속 바치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아니 조노 같은 거 그냥 호칭 같은 거 아닙니까? 별명이잖아요 오늘은 1번 조노 내일은 2번 조노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옵니까? 아닌데 예? 그럼 어떻게 씁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조노를 받으셨으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받은 순서대로 쓰시네 이해할 수 있까? 버리는 게 아니에요 쭉 붙이는 것일세 여덟 글자씩 나눠가지고 붙여지는 거지 사실상 그러면 문제가 무엇이냐 조노를 받칠 때 그냥 글자를 종이다 적어서 받치는 게 아니에요 또 거기에 관련된 의뢰가 있어요 즉 또 이제 책 같은 거 만들고 이렇게 해서 받치고 정성스럽게 적어서 또 전화해 조노 아니신가 그럼 이렇게 해서 받치는데 이게 극한으로 달하는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 누구냐 이자이요 예? 어진이 없는데요? 이건 묘 아니옵니까? 아쉽게도 남아있는 어진이 별로 없어가지고 묘로 갖고 오게 되었었네 자, 누구의 묘인지 혹시 맞출 수 있는 자 있습니까? 맞습니다 패줄세 이제 패주가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걸 먼저 알아둬야 되네 조선 역사상 가장 많은 조노를 받으신 분이요 이게 다 조노시네 8글자씩 몇 번 받쳤겠는가 자, 이제 계산하기 쉽게 소관이 일부러 나누었는데 원래 저렇게 나누지 않소이다 그대로 다 붙이네 6번이라고 맞소이다 6번 받친 거지 근데 역으로 말하자면 조노를 저 정도로 받을 정도면 신하들도 정신상태가 잘못된 것이요 야, 이래서 북인들이 될 수 없는 것일세 그러니까 한 놈도 못 살아남긴 했구나 그래서 정권을 놓치지 않았소이까 이렇게 조선 역사상 가장 긴 조노를 받으신 분이 되었다 분은 더 아니로군요 받은 대군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또 조선 최고의 염소 자료께서 나오셨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영조대왕이 또 나오셔야 되네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냐 조노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조노는 전하께서 살아계실 때 그 업과 덕을 칭송하기 위해서 신하가 바친 호라고 하지 않았는가 역으로 말하자면 그 호를 결국에 사용해야 되네 예? 그게 뭔 소리입니까? 조노를 언제 사용을 하옵니까? 영조대왕의 조노를 좀 보도록 하겠네 다시 보니까 선년대요 맞서이다 이 정도 근데 광해문이 너무 심각해서 그렇지 보통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추네 너무 최악의 경우를 보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짧아 보이는 것 뿐이요 그래서 이런 이거 결론적으로 영조대왕의 조노를 언제 쓰느냐 이런 왕들의 전하들의 조노를 언제 사용을 하게 되냐면 상소문을 작성을 했을 때 이제 전하께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황공한 마음으로 적어야 되지 않습니까 즉 상소문 형식에 전하께 바친다는 의미로 조노를 다 적고 마지막에 주상전하라고 적으면 되네 그러면 이게 상소문이 될 수 있는 것이요 그럼 문제가 이제 뭔지 알겠지 잠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뭔 생각인지 이제 오게 됐을 것이요 자 그럼 이건 맞네 이거 아무리 소관이 생각해도 이건 끔찍한 지옥이요 폐주 때 상소문을 보낸다? 이거는 그렇지 졸다가 한 액 잘못 적는 순간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한자는 분해에서 다른 한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미 있네 주초위앙이라고 주초위앙이 조씨가 왕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주초를 뜯으면 조씨가 되네 믿기지 않지요 말 그대로 먹이려면 끝도 없이 먹일 수 있는 게 한자요 그렇기 때문에 한 글자 잘못 적는 순간 자네는 충신해서 역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액도 잘못 적으면 큰일 난다 전하께서 한자를 틀리는 경우는 어떡하냐고 걱정하지 말게 전하께서 틀려도 결국에 그 글을 적는 건 홍문간이요 항상 사극 같은 걸 보호하면 관리를 불러서 적지 않소이까 승지나 홍문간에 있는 관리를 불러서 글을 명필인 자들이 적지 않소이까 다 이유가 있는 거지 물론 그렇다고 전하의 필체가 이상하다는 소리는 아니요 대다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요 이렇게 하면 전하의 생전에 얻을 수 있는 호칭은 다 끝났소이다 2부에는 자네들이 이제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2부가 더 재밌을 수도 있소이다 그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네 태정태세문단세의 예성명중인명선 맞소이다 이제 이런 유들이 나오기 시작할 걸세 그리고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선왕을 콕 집어서 부를 때 어떤 식으로 부르는가 또 약간 알려줄 것일세 영조대왕 선조대왕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 부르는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소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부에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